3층이 좀 구조가 특이해요 이게 지금 비스듬하죠 바로 옆집이 있는데 그 옆집 조망권 때문에 이 집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지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집이 새집이긴 한데 두번이나 안팔렸대요 이 공간도 좀 안팔린 이유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구조가 좀 특이하긴 해 이게 벽이 이렇게 있어 어? 선배님 안녕하세요 도쿄산 남자 두사람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이 도쿄 기타구 기타 아카바네라는 곳에 와있는데요 친한 친구가 여기에 집을 구매를 했대요 근데 이사하기 전이라 집안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구요 그렇기 때문에 집들이는 아니고 집 구경을 하러 갈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 구조라든지 도대체 얼마에 샀는지 또 물어보도록 해요 그리고 친구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집 외관이랑 친구 얼굴은 좀 못보여드리는 점 죄송해요 언제나 그렇지만 선배님들 잘 따라오세요 네 일단은 친구 동네부터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런 뭐 개천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뚝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강이 있어요 물이 흐르는 곳이 있고 보시면 바로 앞에 이렇게 조그만 골프장이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조깅하기도 엄청 좋은 거 같아요 보시면 뛰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트윈 공간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네 벌써부터 집에도 안 갔는데 부러운데요 아 작아요 몇 살이에요? 12살이요 12살이요 12살이요? 고등이라고 생각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진짜 귀여워 감사합니다 네 저렇게 개 산책시키기에도 너무 좋네요 오 쟤 12살이라네 엄청 작은데 위에서 바라본 느낌이 이런 느낌인데요 동네가 주택가로 굉장히 조용하네요 대체적으로 네 보시면 지금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강 반대쪽 저쪽에는 사이타마구요 강 건너기 전 이쪽은 도쿄에요 친구가 산 집은 저쪽 편에 있습니다 어우 동네 좋네 조용하고 이 탁 트윈 공간 이게 너무 부럽네 네 일단은 집들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친구 집에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순 없으니까 뭐 좀 사러 갑시다 선배님들 여기 드럭스토어 있는데 여기서 좀 사가자고 할까 합니다 집들이에는 티슈죠 티슈 어우 이거 좋아보이네 이거랑 그리고 집들이는 또 세제죠 이것도 사가지고 가야겠어요 이게 두 개면 되지 일단 오늘은 뭐 가볍게 구경이니까 요렇게만 사가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친구 집 가는 길에 이렇게 초등학교도 있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아 동네 자체가 엄청 조용하네요 참고로 어 여기서는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구요 뭐 10분 정도면 뭐 못 걸을 거리는 아니죠 네 일단 친구 집에 다 와 가거든요 일단은 선물 전달하고 이야기 좀 듣고 다시 찍도록 할게요 친구랑 이야기 많이 했구요 제가 이제 설명을 또 해 드릴게요 일단은 집 안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 1층이 있구요 왼쪽에 이렇게 신발장이 있어요 신발장도 이런다면 엄청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관은 이런식으로 되어 있구요 요즘에 일본은 스마트폰으로 다 열고 닫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현관은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제일 큰 방이라고 하거든요 1층에 있는 방인데 이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새집이라 새집 냄새 너무 좋다 이렇게 옷장 이렇게 있구요 친구가 이렇게 갑자기 새집을 사게 될 줄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아마 욕실인가 욕실이다 이렇게 있구요 일본 욕실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집에 세면되어 있고 이렇게 있고 이런식으로 열린답니다 여기에 이제 그런 세탁기 놔두면 되나 보다 이렇게 바로 물 나오는 데도 있구요 이게 약간 제가 봤을때 두꺼비집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 제가 사가지고 온 거 여기 있네 그리고 이건 뭐지 여기도 약간 물건 같은 거 놔둘 수 있는 창고라고 해야 될까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계단 밑에다가 이런 공간을 일본을 많이 만들어 놓더라구요 1층은 일단 이런 느낌인데요 2층 가보도록 하죠 그래도 이렇게 군데군데 1층이 있어서 엄청 좋은 것 같아 어우 새집 냄새 너무 좋아 2층에는 이런 느낌으로 키친 이렇게 있구요 이쪽은 이런 느낌 2층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답니다 화장실이 총 2개에요 키친은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환기고 있고 그리고 여기 좋은게 식기세척기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이런 느낌 요즘에 한국도 당연하겠지만 이거 봐 스르륵 닫히는 거 좋아 싱크대는 요리하기에는 충분한 크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거실처럼 쓰는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여기 소파를 놓겠죠 놓고 뭐 여기를 TV를 놓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폰 이게 있는데 친구가 꼭 이거 자랑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여기 2층에는 저렇게 인터폰이 있는데 이거 전화로 받는 인터폰이 있대요 이거는 아마 이제 3층에 갖다 놓고 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집에는 1,2,3층까지 있는데 이 2층에는 육화담보 한국말로 하면 온돌이죠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이 육화담보는 2층에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일본 집들이 보통 1,2,3층에 있으면 2층만 이렇게 육화담보를 많이 설치를 하더라구요 육화담보는 전기로 하는게 아니라 가스로 데핀답니다 네 2층 크기는 이런 느낌입니다 3층 가볼게요 네 3층에 지금 이런 느낌인데 3층에 지금 뭐야 그 안테나 공사한다고 이렇게 사다리 좀 갖다 놓으셨네 업자분이 아 그 업자분 이렇게 선 배관 이렇게 하시네 3층이 좀 구조가 특이해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지금 비스듬하죠 바로 옆집이 있는데 그 옆집 그 조망권 때문에 이 집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지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집이 새집이긴 한데 두 번이나 안 팔렸대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거를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공간도 좀 안 팔린 이유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친구는 지금 두 가족이니까 괜찮은데 애기를 놓으면 여기에 애기 침대를 놔두는 용도로 없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이 얘기를 하네요 아마 애기가 크면 여기가 아마 애기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층에 방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도 구조가 바로 옆방이랑 비슷해요 보시면 이렇게 비스듬하거든요 앞집 그런 조망권 때문에 저 이게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집이 두 번이나 안 팔려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나온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구조가 좀 특이하긴 해 이게 벽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 이것도 이렇게 있고 그래도 친구가 얘기하길 그만큼 굉장히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그렇게 단점으로는 안 느껴진다고 하네요 근데 친구한테 제가 금액을 듣긴 들었는데 이게 너무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해가지고 부동산 업자가 절대 이 금액을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 단독주택을 분양한 그 회사가 오픈하우스라고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건축회사라고 해야 될까 집을 분양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만든 이 단독주택이거든요 오픈하우스에서 산 그런 단독주택은 팔 때도 좀 제값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좀 인기가 많은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오픈하우스 담당자가 이 얘기를 하길 절대 금액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입이 근질근질 하는데 이야기를 못 듣는 점 굉장히 죄송해요 근데 여기 오픈하우스가 여기 이 집이랑 또 바로 옆집도 그렇고 총 네 군데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옆에 붙어있는 집들 총 네 채가 오픈하우스에서 만들어서 분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이 제일 안 팔려가지고 마지막에 팔린 거죠 친구한테 금액을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잘 구입한 것 같아요 요즘 도쿄도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20-30%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단도 주택도 5년 전에 비해서 참고로 이거 집을 몇 년 론으로 샀냐고 물어보니까 35년 론으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월세 내는 돈보다는 더 저렴하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지금 친구가 그 아사쿠사 근처에서 15만 엔 정도 월세를 주고 살고 있거든요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케부쿠로까지 10분 만에 가고 그리고 신주쿠 시부야까지도 전철 한 번 만에 간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선배님들 집 구경 잘하고 나왔습니다 어이 새집 너무 좋다 근데 금액이 와 진짜 말도 안 되게 좀 싸게 잘 구입한 것 같긴 해요 원래 친구가 이렇게 급하게 집을 살 그런 계획은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픈하우스 사무실에 갔었는데 이렇게 집을 사게 됐다고 하네요 약간 그런 거 보면 집 사는 것도 타이밍인 것 같긴 해요 의외로 사고 싶은데도 못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꽤 많거든요 근데 론이 35년 한 방에 잘 떨어졌다고 해서 이번에 확 질러 버렸다고 하네요 네 저도 언젠가는 집 사는 영상을 찍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선배님들 들어오세요 한참 여보 해고 해고 아멘